본, 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반두라라고 하는 이 학자가 관찰학습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 집단에게는 어른이 큰 인형을 발로 차고 넘어뜨리는 폭력적인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어른이 똑같이 인형을 어루만지고 말을 걸고 소중히 다루는 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아이들을 실제로 그 인형이 있는 방에 두고 아이들이 그 인형을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폭력적인 동영상을 본 아이들 대부분은 인형과 방에 남겨졌을 때 동영상에서 본 대로 인형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인형과 잘 노는 동영상을 본 아이들은 인형을 쓰다듬고 소중하게 다루는 행동을 보였지요 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의 교육에 있어서 본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교육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럿이 있겠지만 교육을 이렇게 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표면적인 교육과 잠재적인 교육 잠재적인 교육과 표면적인 교육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표면적인 교육이란 의도된 교육입니다 가르칠 것을 미리 준비하고 방법을 선택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가르치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이 바로 표면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나 교육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인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교의 생활 환경이나 규칙, 습관 교사의 행동 등을 통하여서 은연중에 제공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표면적인 교육과 잠재적 교육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학생에게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도 잠재적인 교육일 것입니다 잠재적인 교육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성함은 최홍석 교수님이셨습니다 최홍석 교수님이요 그분의 별명은 성자였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사셨으면 별명이 성자라고 붙여졌겠습니까? 교수님의 집은 서울이고 학교인 용인까지 차를 타고 운전해서 오시는데 3시간 정도 걸린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 교수님은 3시간이 걸린대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 교수님은 절대로 다른 차들을 추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에 버스가 갑자기 선다고 하여도 그 버스를 앞지르지 않고 버스가 천천히 출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학교 내에서 이 교수님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이 교수님을 보면서 학생이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은 이 교수님은 갑자기 자전거에서 내리셔서 아유 안녕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받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분에게 배운 이 표면적 교육은 인간론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인간론 수업도 훌륭했지만 사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인간론 수업 때 배운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의 열정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치열하게 청종하며 살려고 하셨던 이 교수님의 인간됨은요 지금도 저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죠 이처럼 보는 중요합니다 때로는 열 마디의 가르침보다 한 사람의 모델을 보는 것이 더 교육적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와 같이 본을 제시해서 가르쳤습니다 빌리포서 2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글로만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 이 두 사람을 본으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겸손한 이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렇게 본을 제시하면서 가르치기를 좋아했던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외모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은요 자신의 부와 명예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와 사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공로 없는 자에게 이런 것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그냥 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바울도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자신을 비하하는 고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 소설을 보면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성도들 가운데 제일 작은 자가 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델 전서에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문맥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 17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할렙하고 둘째가라면 서러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되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가득 차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고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17절 말씀에 너희들은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이해할 때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신을 본받기 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총 3번입니다 오늘 본문과 대살로니가 후서와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결국 본받으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형태였습니다 나 자신은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청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내가 신앙의 본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사실 신앙의 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동일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본을 보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고 또 다음 세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임으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까요 왜 다른 것들보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성경을 보면 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가르라는 단어를 본문에서 두 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18절과 20절 말씀에서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라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에는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거스르는 사람은 아니니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원수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돌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 아예 대놓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도 십자가의 원수이지만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꼭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만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닙니다 정말 지식인이어도 정말 도덕적으로 살아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십자가의 돌을 거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우리를 혼란케 하는 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TV를 틀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무한한 가치가 있고 사람하기에 나름이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지금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라는 말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노세 노세 뭐죠? 젊어서 노세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요즘은 비슷한 의미로서 욜로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욜로족 무엇이냐면 노후, 결혼, 자녀 미래에 있는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나의 현재의 상황만 즐기자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욜로족입니다 욜로족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즐비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십자가의 돈은 아니죠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미 대학교 입시가 모든 기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을 대하다 보니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종교 또는 이단이 대학교라는 말이 정말 맞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돈이 우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다음 세대의 꿈을 제가 참 많이 듣곤 하는데요 어떤 친구를 만나서 꿈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의 꿈이 마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술집을 운영하는 게 꿈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런 꿈을 갖게 됐니?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술을 보여주면서 이런 술집을 운영하는 것이 많이 그렇게 퍼지지 않았지만 일본에는 이 마술을 운영하면서 술집 운영하는 게 많이 이렇게 흥행하여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을 즐겁게 해줄 만한 마술과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술집 이 두 가지를 자신의 꿈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기준이 십자가입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기준이 자신의 재미와 자신의 돈 돈과 재미가 이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과연 좋은 게 좋은 것일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 십자가를 거부하고 세상을 기준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지막은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훌륭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성공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배라고 여기며 탐욕과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이 땅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배는 불릴 수가 있겠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훗날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을 잘 설명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룻과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룻에게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타락한 소돔땅에 거하지 말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절대로 이 소돔땅을 다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저쪽으로 도망가라고 여기는 이 세상을 버리고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들은 이 룻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지요 두 명의 사위에게 전하지만 그 두 명의 사위는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좋았던 것이죠 룻은 급한 대로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마을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고 룻의 아내가 뒤를 돌아 봅니다 그 땅에 아쉬움이 남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머물고 살아왔던 세상에 미련이 남은 것입니다 오늘 빌리포서 3장의 표현과 같이 신이 자신의 배웠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쉬움의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결론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자녀교육 세미나 때 박상진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교수님이 했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실종자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천국의 실종자 가족 진짜 성공한 자녀교육은 이 세상을 마칠 때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천국의 실종자 가족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이 먼저 천국에 갔지만 자녀가 올 때가 되었는데도 안 오는 것입니다 자녀가 올 때가 되었는데 오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신앙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참된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부끄러움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책임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신앙이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결국은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부끄러움을 당하였다면 참된 신앙이는 참된 영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정말로 신앙을 붙들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첫 번째 이유를 설명했던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진짜 소속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시민권을 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섰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리포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다리노니는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소원하고 바라고 꾸준히 끈기있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참으로 학수고대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죠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21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고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비하와 승기, 승기와 비하입니다 먼저 이 비하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자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 그것이 바로 비하입니다 비하에 해당되는 것은 성육신 그리고 순환,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비하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비하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승기가 있는데 승기란 반대로 낮아져셨던 주님께서 다시 높아지시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승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함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며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영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연연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미 누린 영광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 땅에서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욕심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고 싶겠습니까 결혼도 좀 잘생긴 사람하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것 모든 사람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욕심이 다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잠시 사는 곳이고 진짜 살 곳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계속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곤 하죠 이러한 믿음이 참 많은 역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는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이 믿음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고린도우서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참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신앙의 유익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보다 더 큰 유산은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보다 참된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빌리포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오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되고 멸류가니 되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위에 굳게 새는 것 주 안에서 바로 서는 것 이것을 정말 소원했던 것 아닙니까 참된 신앙위에 굳게 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소원이자 기도 제목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신앙을 가장 귀한 유산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이요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에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요인을 조사하였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2위가 학교 요인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가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다르게 자꾸 세상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요인은요 교회의 요인이 아니라 부모 요인이라고 합니다 부모 요인 신앙의 본이 없는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자녀들도 신앙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본으로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이라 말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교육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면 자녀는 거기에서 되게 혼란을 느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자녀나 아니면 다음 세대를 옆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과속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과속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줄이죠 속도를 줄이고 나서 카메라를 지나가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페달을 밟습니다 이런 행동을 자녀에게 보이는 것은 자녀에게 누가 볼 때만 법을 지키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자녀가 교회에서 말씀을 암송했을 때 기뻐하는 표정보다 자녀가 성적표를 좋게 잘 받아가지고 가져왔을 때 표정이 더 밝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말씀 암송보다 학교에서의 성적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고등학생들을 데리고서 교육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럴 때 갑자기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야 너 좀 신앙생활은 저기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가서 그때 열심히 해도 되지 않겠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보다 더 우선순위인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주변에는 이와 같이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든 질문은요 나는 과연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리 돌아봐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 무너지고 아마도 제가 지었던 죄들을 이곳에서 오픈하면 제가 절대로 이곳에 설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또는 거하는 모든 곳에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모습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사랑하는 조부모님들과 떨어질 때 헤어질 때 그 모습은 일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자녀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정말 삶으로 본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대로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바울과 같이 일병생 그리스토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거하는 모든 곳에서 신앙의 본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과 삶으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토의 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